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4회차 정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선양한 것 같고요 각종 요런 것들 나왔고 어 메소는 한 3억 5천 정도 나왔네요 메소는 3억 5천 정도 나왔고 아 아 이거 왜 버리는 거야 제가 죽겠습니다 아 몬스터 숫자는 제가 체크를 안 해가지고 그 전 거를 모르겠네 일단 오늘부터라도 해놓자 158266 35억 정도 되고 또 얘기해줄만한 게 뭐가 있지 아 맞아 아이템은 하나 구매하였습니다 앱솔렛 이글아이 역사 신수 25억 5천 주고 샀는데 아 후회 될 것 같아요 제가 샀을 때는 어 나쁘지 않다 후회 정도는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다른 거랑 좀 비교하니까 좀 후회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후회 안 했으면 좋겠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 극매장 뭐 팔린 거 있나 어 팔렸다 와 나이스샷 나이스샷 아 이거 3억 4천 5백인가 샀었나 5천 5백이라 그랬나 아 5억 6억에 팔렸군요 아 내가 이거 다른 사람이 2.5졸짜리거든요 저거 AHP 아 4억에인가 파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난 안 되겠다 이건 못 팔리겠다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다행히 6억에 팔렸네 와 나이스샷 좋았습니다 아 잘 안 끝나는군요 cuma 깨작깨작 올렸다 깨작깨작 오케이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